최근 남태평양 쪽의 지진과 일본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져 보입니다. 특히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에 일본 규슈 휴가나다의 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가사와라 제도와 일본 후쿠시마에서도 규모 7.4의 강진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바누아투의 법칙과 뉴질랜드의 법칙 등이 있어서 남태평양 지역과 일본의 연쇄 도미노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나 특히 올해 들어서 통과와 파푸안 유기니에서의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에 일본과 남태평양의 지진과 화산폭발의 상호 연관성이 컸뛰고 있습니다. 통과 해저화산과 파푸안 유기니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에 무언가 일본의 해저지역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1호 태풍 말라카스의 오가사와라 제도 북상이 염려드는 것입니다. 말라카스가 북상하면서 해저화산들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바누아투의 강진등이 매우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최근 오키나와에서도 강진들이 계속하여 발생 중입니다.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부근에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올해 3월에는 일본에서 10년 만에 규모사 이상의 지진 횟수가 벌써 195회 발생을 하였습니다. 4월에 들어서서는 벌써 진도사의 강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후반부터는 진도호의 강진도 발생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대지진 후에는 와카야마, 규슈구마모토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서지역과 규슈지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동 이즈의 앞바다에서 무검지진이 늘고 있기 때문에 관동지역과 이즈제도의 지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